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꺄 이게 뭐라고 아 꺄 안녕하십니까 자 교통시설 첫 시간입니다 네 교통시설 첫 시간 자 개개통량 및 설계속도부터 여러분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 교통기사의 6과목 중에서 자 교통계획 그 다음에 도시계획론 그리고 법규 이 세가지가 일반적으로 암기가 좀 많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통시설 그 다음에 교통공학 교통안전 이쪽이 조금 계산 문제 좀 많죠 자 그렇지만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어 교통 쪽에서 이 교통시설 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전략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잘 삼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교통량 및 설계속도 부분을 보면 자 그걸 보면 처음에 도로의 기능별 특성과 도로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도로의 기능별 분류에 따른 특성 도로의 기능별 분류부터 여러분을 보면 자 거기 구부에 나온 도로의 기능별로 위계가 쭉 잡혀 있습니다 위계를 먼저 보시면 되요 옆에 나와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주간선 도로 자 그리고 이제 보조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 자 그리고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자 보통 여기까지 구분을 하구요 자 그리고 이제 특수도로 하고 그 다음에 고속국도는 가로를 칩니다 고속국도 국도 그 다음에 특수도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가로를 쳐 놓으세요 자 보통 이제 위에 있는 네 가지가 질문지에 많이 나오고 위에 두 가지는 아 간혹 질문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게 된다 일단 제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구요 옆에 있는 내용 굳이 안 보셔도 되구요 자 거기 특수도로 라고 나와 있는 거 보면 보행자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등 자동차 외 교통에 전용된 도로다 그 정도 개념 쉽게 여러분 캐치 하셨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로들에 대해서 이동성과 접근성입니다 이동성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빠르게 운행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집 앞에 가까이 붙어 있는 도로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쪽부터 보면 이동성이 가장 강한 것은 고속국도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이동성이 크구요 자 그리고 국지로 내려올수록 이동성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동성은 점점 작아지고요 자 대신에 국지 도로라고 하는 건 집 앞에 딱 앞에까지 갈 수 있죠 접근성이 큽니다 접근성 접근성이 크고 또 위쪽으로 갈수록 접근성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네 딱 요 개념만 요 페이지에서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죠 딱 요것만 잡고 가십니다 요 페이지에서 자 그래서 도로의 접근성과 이동성의 그림 하나 나왔죠 그 그림 바로 요것을 표현해 놓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갈게요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도로가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의 배분과 도로 기능에 따라 도로를 구분한 아래에서 a b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뭐냐 a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쪽에 치중이 돼 있죠 고속도로 쪽에 치중이 돼 있다 어떤 말이 들어가겠어요 이동성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동성이 들어갈 것이고요 이동성이 극대화된 부분 자 그 다음에 국지 도로 갈수록 즉 b 부분 같은 경우는 뭐죠 바로 접근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식으로 문제가 접근이 됩니다 요 스타일로 문제가 자꾸 요것만 내용 알게 되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자 문제 출제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두번째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 그죠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다 라는 거죠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 자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를 보면 자 우리가 도로를 뭐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예측된 교통량이 맞추어 도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고 도로의 기능을 원활 유지할수록 계획 목표 연도를 설정해야 된다 얼마큼 쓸지를 보는 것이요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는 공용개시 계획 연도를 기준해서 몇 년 20년 이내로 본다 라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언제 시점을 기준한다 공용개시 연도 공용개시 계획 연도를 공용개시 계획 연도로부터 계획 연도로부터 몇 년 20년 이내로 본다 20년 이내 요 말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자 고 정도만 알고 가면 또 관련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핵심 문제 보면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와 관련하여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도로의 계획 목표 연도는 공용개시 계획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로 산정한다 20년 이내로 산정을 하되 자 도로의 구분 교통량 예측의 신뢰성 투자율성 등을 고려한다 1번이 정답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니까 정말 간편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번째 파트 보면 설계 기준 자동차 및 설계 서비스 주입니다 자 여기는 주로 암기형 문제 아주 단답형의 암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요 자 1번 설계 기준 자동차 설계 주 자동차의 종류별 재원 있죠 자 승용 자동차 소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트레일러 이 네가지가 일종의 설계 기준 자동차의 종류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설계 기준 자동차 자 그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요 설계 기준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래서 승용 자 승용 차가 있구요 자 그리고 소형 차 소형 차 그 다음에 대형 자동차 대형 차 그리고 트레일러가 아니고 무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이러한 자동차들을 보고 자동차들을 보고 이런 자동차들의 폭과 길이 회전반경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로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거기 표가 쭉 나왔어요 승용 자동차 소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의 폭 높이 길이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걸 지금 당장에 암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문제 형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천재여도 자 핵심 문제를 먼저 볼게요 자 설계 기준 자동차의 종류별 재원 중 대형 자동차의 길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요 자 상당히 암기형 단답 암기형 문제죠 자 대형 자동차 재원의 길이 위쪽 표를 보고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몇 메타에요 13m죠 13m 3번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 매칭 매칭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 캐치해서 가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번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파트가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 기준 자동차인데 이러한 설계 기준 자동차들이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준 자동차가 서로 각각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고속도로 및 주간선 도로는 세미 트레일러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조간선 도로 및 집산 도로는 세미 트레일러 또는 대형 자동차 국지 도로로 가면 대형 자동차 또는 승용 자동차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기능별 위계가 낮아질수록 작은 자동차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거기 당구장 보면 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에 관계없이 대형 승용 자동차 승용 자동차 또는 소용 자동차 여기에 소용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죠 자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소용 자동차 소용 자동차 어디 쓰인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에 쓰인다 우회할 수 있는 도로 할 수 있는 도로 있는 도로 이쪽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쪽에 쓰인다 자 보면 핵심 문제 보면 도로의 구분에 따른 설계 기준 자동차가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대형 자동차, 승용 자동차 자 어떻습니까? 자 어떤 건 없어요? 트레일러가 아닌 거죠 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설계 서비스 수준 부분 나오고 첫 번째 중요한 개념 설계 시간 교통량 나오죠 설계 시간 교통량 설계 시간 교통량 설계 시간 교통량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일단 설계 시간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로의 설계, 도로 설계 기본이 되는 장래 교통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로 설계 기본이 되는 도로 설계 기본 교통량이에요 기본 교통량 그래서 도로 설계를 할 때 이 설계 시간 교통량을 기준해서 도로 설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 똑같은 말이 뭐냐면 설계 대상 구간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1시간 당의 교통량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해 주느냐라는 거예요 공식이 나왔죠? 설계 시간 교통량 DHV는 자 어떻게 구해 준다? 연평균 1 교통량 연평균 1 교통량 1 교통량 AADT죠 자 AADT에다가 자 곱하기 어떤 거죠? 자 설계 시간 개수 K를 곱해 주게 됩니다 설계 시간 개수 K를 곱해 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돼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연평균 1 교통량은 전체 1년의 총 교통량을 365로 나눠준 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설계 시간 개수를 갖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설계 시간 개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설계 시간 개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념 부분은 보면 해당 도로의 1시간 교통량 분포 중 어느 정도의 교통량을 계획무표현도의 설계 시간 교통량으로 선택할지 결정해 준 개수다 개념을 사실상 이거는 읽으나 마나 해요 자 넘기고 중요한 건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이런 설계 시간 개수는 자 클수록 교통수의 변동이 큰 것을 의미하고 연평균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해당 도로 구간의 설계 시간 개수는 감소한다 이게 뭐냐면 자 설계 시간 개수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교통량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통량 변화 정도 변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통량 변화 정도 설계 시간 개수가 크다는 거는 교통량 변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향을 살펴보니까 자 교통량이 많아지면 교통량이 많아지면 변화가 어때요? 변화는 적어지게 됩니다 변화는 적어지게 돼요 교통량이 적을 경우에는 변화가 많아지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시골이나 이런 도시 외곽지에 가면 차가 뜨문뜨문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광지역 있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관광 시즌 뭐 단풍놀이 그 다음에 뭐 벚꽃놀이 이럴 때만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몰리죠 평소에는 거의 한 대도 없다가 그죠? 교통량의 변화가 많다 즉 설계 시간 교통량의 변화가 많은 게 교통량이 변화가 많다 교통량이 변화가 많다는 건 평소에는 뭐다? 교통량이 적은 곳 그러다가 갑자기 언제 한 번 몰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곳이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을 갖는 곳이 결국은 뭐다? 변화가 많은 곳 즉 교통량이 적은 곳이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결국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도시 외곽지역 외곽지역은 뭐다?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이 어때요? 작죠? 그러면 변화 정도가 어떻게 된다? 갑자기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 거죠 변화 정도가 크다 변화 정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다? 설계 시간 개수가 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도심지역 도심지역은 교통량 전체 교통량이 어때요? 많죠 교통량이 많은 곳은 변화 정도가 하루 종일 일정이에요 일정하다 변화가 적다 그래서 설계 시간 기수 K가 개수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할 건 뭐다? 자 도시 외곽지역은 설계 시간 개수가 크고 자 도심지역은 설계 시간 개수가 적다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품 저기 보면 내용 한번 볼게요 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계 시간 개수가 클수록 교통수요 변동이 큰 것을 의미하며 즉 설계 시간 개수가 크다는 건 교통수요 변화가 왔다 갔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연평균 1 교통량이 증가할수록 해당 도로 구간의 설계 시간 개수는 감소한다 즉 연평균 1 교통량이라는 건 전체 교통량이 클수록 자 그럼 변화 정도는 적어지게 된다 변화 정도는 적어지게 되니까 뭐다? 설계 시간 개수 K값이 작아지게 된다 라는 내용이죠 자 바로 리을 일반적으로 설계 시간 개수는 관광지역 도로에서 가장 크고 변화율이 크니까 지방지역 도로 도시지역 도로의 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통수요 변화 정도 관광지역 지방지역 도시지역 도로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핵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설계 시간 교통량 자 K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연평균 1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그 대상 도로 구간의 K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교통량이 증가하면 설계 시간 개수는 감소한다 2번 K가 높을수록 자 교통량의 변화가 심하다 그죠? 3번 대상 도로 구간 인접지역이 개발이 많이 지루어질수록 즉 인접지역이 도시화 될수록 K값은 어떻게 돼? 변화 정도가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변화 정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근데 K는 증가한다? 아니죠 그죠? 요게 틀렸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요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자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이 나오게 되죠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 자 요기다가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요기다가 좀 지우고 할게요 계산 문제 있으니까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이다 자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 중방향이라는 게 의미가 뭐죠? 중방향 자 도로의 차도가 우리가 차로가 뭐 6차로 돼 있다 그러면 6차로 중에는 분명히 자 6차로 양방향 자 6차로까지 갈 필요 없네 자 양방향이 있다 그러면 두 쪽 방향 중에 한쪽 방향이 자 한쪽 방향보다는 더 교통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통량이 많은 방향 이거를 중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방향 차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은 그러한 교통량이 많은 자 중방향 차로를 감안해서 자 설계 시간 교통량을 뽑게 되는 겁니다 자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 교통량의 방향별 분포 차이를 고려한 자 설계 시간 교통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 이렇게 들어가죠 자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방향성 방향성을 보는데 자 뭐 차가 많이 다니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계 시간 교통량을 뽑게 된다 라는 거죠 자 공식을 볼게요 구하는 공식을 그래서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은 자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연평균일 교통량 연평균일 교통량 AADT에다가 설계 시간 개수 K를 곱하고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가죠 뭐죠? 중방향 개수라는 개수라고 합니다 중방향 개수 중방향 개수라는 개수 요거까지 딱 들어가면 완성이 되겠네요 그쵸? 자 핵심 문제 바로 볼게요 자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 결과 목표 연도의 AADT는 자 3200대 1 자 하루에 3200대 나이인데요 자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은 얼마이냐라는 거죠 도로의 첨두 시간 집중률 7% K값은 13% 양반 교통량에 대한 중방 교통량 백분율 65% 그러면 자 중방향 설계 시간 교통량이니까 AADT는 주어져 있죠 AADT는 얼마나 주어졌어? 3200대로 주어졌어요 200대 퍼 대이로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개수 뭡니까? K값 자 K값은 얼마나 주어졌어? 0.13 자 그리고 중방향 개수 D값은 60%니까 0.6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위에 공식에 바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3200 곱하기 자 K값 0.13 자 곱하기 0.6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270대가 나옵니다 70대 퍼 C가 나오죠 0.65네요 0.65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방향 자 설계 시간 교통량 중방향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 설계 속도와 설계 구간이 됩니다 여기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자 설계 속도 설계 속의 정의 자 도로 설계 기초가 되는 자동차의 속도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번에 보면 도로의 기능별 설계 속도의 적용 나오죠 그 표에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표에서 자 물론 이거 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가 없고 자 우리가 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설계 속도 중에서 도시 지역 그쵸 맨 오른쪽에는 도시 지역 있죠 고속도로일 때 100 그 다음에 일반도 주간선도로 80 보조관선 60 집산도로 50 국지도 40 자 요게 많이 나오고 지방지역은 평지가 많이 나와요 평지 고속도로 지방지역의 고속도로들 평지 120 구름지 110 산지 100 요게 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물론 문제 풀면서 자꾸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안겨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자요 5, 6, 5, 6, 6, 7, 8, 8, 9, 9, 9, 9, 10